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 정책 노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그런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하는 날에는 나라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비슷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자식들이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임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잘 지내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나누지 않습니다 제법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집 자식이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되고 어디를 나왔고 이런 것을 다 잘 아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로가 의도적으로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자식의 안부를 묻는 것은 일종의 검기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르바이트나 집에서 노는 자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인지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물으면 대부분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특별 그런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의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강경 친문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다 믿겠지만 대다수의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통령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해보는 소리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제껏 그렇게 해왔듯이 이번에도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신 분들이 제법 많을 걸로 봅니다 그냥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진행해 왔던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남은 1년 동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5월 13일 날 한국경제신문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통계자료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6월 대비 2021년 또 4월까지 한국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일종의 지지율이 월간 단위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파악한 그런 자료입니다 전 연령대를 통해 가지고 놀랍게도 20대 남자가 가장 크고 그 다음 20대 여자 그 다음 30대 남자 30대 여자 이렇게 낙폭이 큽니다 20대 남자의 경우는 무려 2017년 6월에 비해서 2021년 4월에 70%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폭락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는 61%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남자의 경우는 58%가 빠졌고 30대 여성의 경우는 그 다음으로 51%가 빠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이 컸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60대나 이런 나이가 드신 세대들은 낙폭이 아주 적습니다 원래 기대했던 대로 그냥 기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취임이 한 달이 지난 2017년 6월 4일 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정치가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이후에 문 대통령의 공헌대로 엄청난 헬시가 투입됐습니다 2018년도에 17조 2천억 정도를 시작을 해서 올해는 30조 5,481억 정도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고 4년간 58.8%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자리란 것은 부산물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고용과 관련된 그런 제도를 개선하면서 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산물로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 정부가 한 것은 일자리 정책을 때려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보다도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박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전체 고용률은 그래도 플러스 0.8% 정도 증가했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그 많은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최감 실업률은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경제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국 경제가 1년에 대개 20만에 30만 정도의 신규 취업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만 선으로 무너지는 이른바 고용 대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사상 최악인 25%를 돌파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 200만 개 정도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오랫동안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나누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정책 노선을 지속하는 정권이 한 번 정도 더 집권하는 날이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거들나버릴 것 같다 박살날 것 같다 그런 모임에서 나눈 대화는 조금도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나치게 격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순치된 순화된 그런 표현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예산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처분하는 그런 예산 규모를 늘렸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짓을 말하는 예산을 엄청나게 늘린 겁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재정의 성수효과 재정이 낮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낮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예산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고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끌어당기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 채무를 크게 늘리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온갖 법을 다 양산해서 규제를 첩첩 산중으로 만들어내고 친노동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내고 세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도의 늘리는 이런 식의 정책 노선 이런 식의 정책 내용을 지속해 나갈 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폐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아침 신문에는 한 언론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정권이 다시 들어서고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계속 불어나게 되면 한국 청년들도 남미 유럽 국가들이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 바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나 중국의 하청민으로 흡수되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다는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궤도라든지 지금과 같은 그런 노선을 벗어날 가능성이 솔직히 말하면 높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관일변도에 정부 주도에 돈을 나눠주는 부분에 모든 그런 대권 후보들이 공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 관이 주도하는 경제로부터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일자리의 급감 세금 급등 국가 부채의 급등 이런 현상들의 이면 그 밑바닥에 실린 의미를 착하게 우리가 간파를 하고 그리고 정치 집단을 교체하는 그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 LH 사태 세금 급등 실업 급등 이런 것이 이면에 실린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반자유주의 노선으로 나라가 달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작은 정부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규제 완화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공기업의 민영화시키는 길로 다시 한 번 더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방향을 크게 선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관성에 따라서 정해진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정치 권력의 교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 권력의 교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의 교체가 현재와 비슷한 그런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앞길을 정말 우리가 답답한 그런 앞날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5월 10일 날 방송됐던 정세균 이번에는 2천만 원 주겠다 코모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사비로 해 주신다면 평생 존경하고 동상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치어짠 헬세로 하면은 그냥 계시면 욕이라도 덜 들으십니다 제 아이는 제가 케어하겠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저의 해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다시 일었을 때 새말 운동이란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새말 운동의 3대 정신은 건면 자조 협동입니다 건면 자조 협동 지금도 이 3대 정신은 너무나 참 멋진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건면 자조 협동의 기치를 높이 올렸을 것입니다 게으름과 의타심과 당파심과 분열심이 우리 사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말 운동을 추진한 사람들은 건면 자조 협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운동을 전개했을 것입니다 자조 자립자존 오늘 이 방송에서 고모님의 의견을 소개하기로 한 것은 내 아이는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돌보겠습니다 얼마나 당찬 주장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내 아까름은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 아까름은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조정신이고 자립정신이고 이른바 자조자립정신입니다 이것이 넘쳐 흐르는 사회가 돼야 그래야 잘 될 수 있겠죠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자조정신의 깃털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모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LEE y y y y y y 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